마을과 이웃을 연결합니다. 여기는 마을방송국 단팥빵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을방송국 단팥빵 고상 목요일입니다. 단팥빵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고향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소한 목요일을 맡은 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단팥빵에서는 얼마 전에 저희 단팥빵 식구들끼리 둘씩 짝을 지어서 인생의 즐거움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씩 짝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저의 짝은 단팥빵 제작자인 리미님입니다. 리미님의 인생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리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군요. 리미님은 인생의 낙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냥 지금의 삶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닌 좀 굴곡이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낙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인생의 굴곡 중에 낙이라고 하는 것을 손꼽으로 한다면 그래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을 영상으로 남기고 그 안에 제 목소리를 담는 것. 그게 저의 낙인 것 같아요. 아, 저 그거 알아요. 저는 SNS를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인별그램 들어가면 정말 리미님 인별 가면 특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일까요? 제 인별그램에 글이 올라오면 놀래나요? 아니, 놀래는 건 아니고 일단 좀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지인들은 오랜만에 만나도 제가 뭘 하고 다녔는지 일거수일두족을 다 아는 거죠. 제 행동 반경을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여담으로 저희 남편이 제가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지인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편치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리미님 이제 그런 거 괜찮으세요? 사실 저도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제 일상이 당연히 알려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SNS를 비공개로 해왔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 4명 키우면서 뱃속에서 자라는 것들 다 글로 쓰고 그것들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시절에는 혹시 싸이월드 아세요? 알죠, 알죠. 싸이월드. 싸이월드에 항상 기록을 남기다가 싸이월드가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로 와서 카카오 스토리여서 내 친구들, 정말 딱 내가 보여주고 싶은 친구들한테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가 같이 하면서 이제 인스타가 크게 됐잖아요. 그때 인스타에 이제 글을 남길 때 비공개로 제가 글을 남겼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그래서 뭔가 이 인별 세상에서 그냥 저는 처음에는 그냥 비밀로 비밀 공개로 해왔는데 인별 세상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뭔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비공개해서 공개로 다 바꾸고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재미있으세요? 음, 일단은 인스타 세상에서 서로 사실은 SNS상으로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서로의 일상이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왜 예전에 시골에서 혹은 시골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디 살든지 간에 집에 가면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친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아픔과 나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그 SNS상에서 분명한 사람이고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족이 있고 이런 것들 서로 알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너무 친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보다가 1년 넘게 보다가 진짜 만났어. 그래서 사실은 이 세계에서 아, 인친이 현친 데다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고 실제로 그걸 딱 하면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있었던 그런 일상들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근데 또 하나 너무 웃긴 거는 그 연예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서로 어,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온라인서에서 만난 인친들이 현칭이 된다는 게 그게 가능해요? 아,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가지고 만나게 되면은 어,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도 또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어색할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런 커뮤니티들이 뭔가를 그냥 막 놀자판으로 막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삶을 좀 열심히 살고 있고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한 것들을 서로 정말 정성껏 댓글을 남겨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되게 뒤늦게 만난 친구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친밀감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아, 진짜 저는 SNS 잘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 이런 말들이 정말 신기해요. 아, 네, 네. 그러면 SNS를 이제 주고 많이 해오셨는데 네. 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장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장점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배움을 또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음, 기버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트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목적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또 모이게 되고 그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옷을 팔거나 내가 화장품을 팔거나 내가 어떤 건강식품을 팔거나 보험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 친해지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정말 많이 버시더라고요. 특별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사업성으로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게 돈을 벌 수 있고 수익화가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장점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혹시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단점은 그러게요. 미리 좀 SNS 세계에서는 얼굴 제대로 좀 밝히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의 사진을 갖다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서로 좀 알잖아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조금 민폐를 끼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또 커뮤니티 상으로 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서로 좀 차단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왕따는 아니고 정말 선이 없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작위로 막 사람들을 허락 없이 초대를 하거나 이런 정말 우리가 삶에서 예의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차단을 시키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만났는데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쁜 것들이 좀 노출이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걱정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믿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걸 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가족이 이렇게 소홀해진다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SNS 특히 요즘 인별그램도 유명하긴 한데 혹시 또 다른 유명한 것들도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아 아까 방금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SNS도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카오 스토리, 베이스북, 그 전에 또 무슨 우리 학교 동창회 만나는 아일러브스쿨인가?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뭐 신규와 반갑다, 동창 모임 이런 거 했던 거 그것도 또 있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아님도 그런 커뮤니티 활동 되게 잘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살짝 부끄럽긴 한데요. 저 한 2018년도 쯤에 한메일넷에서 제공하는 카페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카페란 걸 만들게 되었고 그때 이제 학생이었던지라 저에게 전문 콘텐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같은 또래 친구들과 복음 나누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더 회원 가입 수가 늘고 또 그 안에서 활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카테고리도 점점 늘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자서는 운영이 버거워진 거죠. 그래서 스태프들도 모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밌게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카페 규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간혹 규정에 어긋나는 글이나 댓글 쓰는 분들께 이제 주의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뜻하지 않게 소통 문제도 생겨서 그런 부분은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튼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소통하다 보니 제가 정말 너무 버거워가지고 한 7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쇄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탓이지 그 이후에는 이제 딱히 SNS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지만 보는 건 즐겨하게 됐습니다. 오 아니 완전 선배님이 여기 계셨네. 대박 대박 아 이미님 지금 인별그램에서 굉장히 이제 게시물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리스도 굉장히 많이 제작해서 이제 스토리관이 리스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이제 리스를 제작해서 올리고 났을 때 리미님의 그 팔로우분들께서 팔로우분들 중에서 좀 이분이 좀 특별하다 아니면 이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와 있죠 있죠 있죠. 일단은 그 인별그램을 하다 보면은 인별그램 안에서 연예인이다 막 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들어왔네요. PD 출신이셨는데 정말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느낀 것들을 책으로 내고 되게 유명한 유튜브가 되셨는데 그분이 약간 좀 그 SNS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파고 다시 처음부터 바닥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님이라고 또 리스 엄청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말하면 알만한 아주 큰 대기업에서 또 너무 명문대 졸업을 하면서 진짜 연봉 엄청 높은 그런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자신이 암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그냥 회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집에서 있다가 이제 코로나도 맞닥뜨리고 이 SNS를 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켈리체라고 하시는 분이 캐나다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분도 사실은 김밥을 팔면서 캐나다에서 고생한 그런 이야기들로 스토리화 하셔가지고 엄청 유명하게 또 이 SNS로 유명하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내고 유명세를 타시면서 내 자신에 대한 이제 어떤 에세이 이야기 같은 것들 글을 공모를 했는데 이분이 거기에 글을 내가지고 자신의 그걸로 이제 상을 타게 된 거죠. 그 커뮤니티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SNS를 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색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서 찍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질문을 하다가 그걸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독서 미팅 같은 것들도 여러 개 진행을 하고 있고 워낙에 또 그분은 암 걸린 것 때문에 또 그 SNS로 또 활발하게 또 자기 사업도 하시면서 독서적으로도 또 책도 내시고 서로 마음만 맞으신 분들 함께 책도 내시고 그리고 정말 월천 부럽지 않게끔 그렇게 버시는 또 그런 사람이 됐죠. 이런 분들이 그냥 엄마 엄마로서 그냥 자녀만 키우다가 그냥 아니면은 일하다가 이제 아이들 때문에 이제 일을 멈추게 된 그런 주부님들이 이런 SNS를 통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르시는 분들도 또 되게 많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보는 기분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 리미님 그 인결그램 보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쓰시는 주로 쓰시는 앱이 있으세요?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아, 네네. 저는 캡컷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블러라는 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좀 인물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이런 것들까지 하려고 하면은 근데 거의 저는 사실 캡컷을 좀 많이 사용하기는 해요. 되게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시구나. 그리고 SNS 하면서 또 다른 재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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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 좀 유행하는 단체 리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뜨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그대로 막 따라하거나 아니면은 미리 저장해놓았다가 이제 함께 그것들을 서로 편집의 기술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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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재밌게 서로 함께 사실 혼자 만드는 것보다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 그것들 찍으면서 또 그때는 또 즐거워지니까 단합도 되고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되게 지나고 나면 영상들도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찍는 게 아니라 미리 한 번에 그냥 많이 찍어두고 편집하고 사실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오우. 너무 고가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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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실은 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 제가 알기로는 리미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인별그램 리스를 잘 하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관심이 되게 많았었다가 저도 아 이분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별그램 봤을 때 너무나 스킬이 화려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인별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목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음.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저도 사실은 그냥 제 일상들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냥 아이들 육아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육아를 올리고 내 삶을 올리고 내 삶을 올리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나는 뭐지라는 생각들 사실은 좀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릴스도 유튜브나 이제 다른 채널들처럼 이제 뷰 수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몇 만이 이제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익가가 돼서 돈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저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요즘에 블로거도 같이 하고 있는데 협산도 들어오고 있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들이 있어서 사실은 10월달까지 저의 목표가 이제 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쟁의사가. 네.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 만 명을 채워가지고 저 또한 좀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 얼마 전 보니까 팔로스 너무 많이 늘어내셨더라고요. 진짜. 아.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시는 거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 자신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올리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찍는 거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시는 리미님을 보면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한테 아마 곧 제가 연애를 보는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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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쨌든 짧은 시간 어쨌든 리미님의 한 인생의 즐거움을 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도 다시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다시 이제 에센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용기를 조금 가지게 됐고 동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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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통 할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할 줄 알아 이거는 크게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할 줄 아는 것을 더 많이 해보면서 더 발전시켜야지 그것이 내가 재능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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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쨌든 어떤 저의 한편에 이렇게 조금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그 인별그램이 커가는 과정을 계속 쭉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SNS가 우리 생활에서 필수가 되었는데요. 관계명 형성에 있어 거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정보의 빠른 공유를 통해서 일상 공유가 되고 사람들과 재언없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선 굉장히 좋은데요. 인명성으로 인한 악플이나 또 삶을 SNS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심과 욕망의 부정적 단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리미님처럼 현명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활용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의 한켠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찾아내고 발전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늦가을 정치도 맘껏 누리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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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